이 사건은 내가 맞죠 뽕아 나 죽겠다 이씨 전멸 없어 이새끼 아 마우스 약간 고장 약간 상황좋아지긴 했는데 미친 미니언 안보고 계겠네 드맛이야 드맛이야 먹방당하고 깔끔하게 잡고 초가스까지 잡아줘야 수집타산이 맞고 모르관에서 셀을 지렸는데 야 마케벌레 넘어간다 마케벌레 야 마케벌레 넘어간다 아 카타만이시 싸웠으면 이거 그냥 씨발 그냥 다 겜 터지는건데 전멸써서 돌베지기 한 요회 깔끔하게 빡 빡 그렇지 자 열관리 자 촉박 맞추면서 자 근데 원딜이 왔거든요 살수있을까요 근데 뭘 왜 패시브 그렇게 하면서 못잡을듯 저 딜러는 오히려 시빌이 뒤에 뒤는가 깔끔해 깔끔해 아 아 아 아 아 저 새끼 지금 입 빠져있지 그렇지 한명은 미드 던져야죠 안던지나 했다 씨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빼야되고 우리 빼야될거같은데 빼야될거같은데 과감하게 빼자 아 카타리나 진입 못했는데 이거 아 카타 진입 너무 못했는데 이거 카타 같이 들어가셨어야되는데 내가 런블럭이고 이번렛스텍 가능하냐 자르반 씨팔 아 이거 진짜 안좋아졌는데 어어어 어어 아 아 왜줌씨가 핑좀 좀 찍고 왜 이렇게 하지 왜이래 아 오더 안들어야겠네 뭐 CS뭉탱이 놓친거같아 50만원 넘는거같아 와 근데 상대도 전혀 던진다 우리 편애들 던진만큼 상대편이 더 던지는거같은데 근데 또 던졌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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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근데 또 던지는 만큼 또 던져 만만치가 않아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야 내가 보기에는 서로 던져 스멜 나더라고 욕박하긴 했어 아 이거 뭐하냐 오 이거 존냐 미야 존냐 미야 존냐 미야 씹떼끼야 개떼끼야 아 씨 존냐 아까비 좋았는디 바론인데 나갈 필요가 없는데 시발 최소 억제기 나가죠 시비를 사는게 시각인데 제발 아 말좀 듣지 시발 빼라니까 아 말 진짜 존나 안들어가지고 빼라니까 이거 존댓어 럼블 존나 세 우리 가면 안되 이거 야 볼베야 시간끌어 그냥 시간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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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괜찮아 이거 시간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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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들어가 시간끌어 뭘 들어가 들어가기는 존댓는데 지금 들어가는 사람 불운증가 시간끌어 어거로 좋아 끌어 끌어 시간 끌어 좋았어 볼베 3명 게이드 어떻게 들어가 자료반도 없는데 진짜 뭐 야무지게 한번 가야되요 이런거 날 좀 살려라 씨바 3타 개새끼 존나 왜이렇게 세냐 에코 씨바라 왜이렇게 세니 개새끼야 하지만 보스티스 각이냐 이거 그렇지 잡고 어어 미드 미드 조심하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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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시빌 뭐지 이 캐스키 뭐야 이거 뭐지 잘 뺐어 시빌 뭐지 좋았어 좋았어 깔끔해 야 원딜 둘 다 병신대전이긴 한데 용있어 용있는데 용있어 가봐 어어 지금 가봐 아직 안치고 있어 모르가나 블루즈 기창 그따구로 쓰고 들어가면 안되는데 일단 앞라인부터 깔끔하게 녹이고 들어가자 깔끔하게 깔끔하게 가자 앞라인부터 녹이면서 야야야야 씨바 이러면 안되 포지션이 안되 이게 다닙다 공동어수가 또 죽었네 아씨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